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끔 네가 너무나 부러워 빠끔빠끔 금붕어를 보면 새 세상만 편한 네 모습이 떠올라 빠끔빠끔 금붕어 가끔 네가 너무나 부러워 빠끔빠끔 금붕어를 보면 매사 긴장적인 네 모습이 떠올라 우리가 처음으로 가던 여행지는 바로 대천 너에게 정말로 먹어진 놈으로 보이고팠어 나는 계속 인터넷을 뒤지면서 데이트 코스를 자부하지 몰래 긴 영상 만들며 상상의 나래를 펴보았지 막상 도착한 대천의 날씨 마치 원탐학 찍어 난 더위에 취약한 체험인 땀이 계속 흘러나 오늘 죽어 눈치 보면 널 찾아봤지 근데 넌 인상 하나도 안 바뀌어 오히려 날 위로해 심쿵하게 네가 말했지 누나한테 다 맡겨 빠끔빠끔 금붕어 가끔 네가 너무나 부러워 빠끔빠끔 금붕어를 보면 세상만 편한 네 모습이 떠올라 빠끔빠끔 금붕어 가끔 네가 너무나 부러워 빠끔빠끔 금붕어를 보면 세상 긍정적인 네 모습이 떠올라 난 네 곁에 끈 끈 끈 끈 끈 끈 항상 있을게 끈 끈 끈 끈 끈 생각한 어항이란 세상에서 네 손잡고 너와 함께 있을게 연애 처음 보고 나 잘 빌릴 생각도 못돼서 날씬을 삼삼도 한 시간을 밖에서 지그늘 없는 땅 곁에서 나 어지러워 털썩 주저앉았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내 눈에 보이는 헛것들 완전히 마탱이 갔어 그때 백만찬 너의 등장 그는 잠을 찾자 온 동네를 달려 얼음으로 들고 뛰어나와 내 머리에 살며시 우려 완전히 쪽팔린 상황 그런 은혜 내가 귀엽다고 했었지 이 세상 깜짝이야 급한 악마 지금 뭐? 임묵만 시켜쓰겠지 빠끔빠끔 금붕어 가끔 네가 너무나 부러워 빠끔빠끔 금붕어를 보면 세상 남편한 네 모습이 떠올라 빠끔빠끔 금붕어 가끔 네가 너무나 부러워 빠끔빠끔 금붕어를 보면 매사 긍정적인 네 모습이 떠올라 난 네 곁에 빠끔빠끔 금붕어 이렇게 ő gas 가160 ek1 2 3 5 2 3 3 4 1 4 2 5 4 8 4 5 5 5 ud 7 5 6 9 6 7 8 9 7 7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